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다이어트 3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무게를 잡고 운동을 또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울이 고장난 것 같아요 106?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을텐데 106.9? 106.9? 저울이 고장난 것 같아요 저울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된 몸무게를 측정이 안될 것 같아요 3일만에 이렇게나 살이 빠진다고? 당황했어요 시간이 나면 저울을 사와야겠네요 이제는 운동하면서 유튜브 편집하고 있어요 이제 타는 거에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나 하하 언제쯤 몸무게가 두자리로 갈까요? 하하 오전에는 바이크 타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자전거 타고 누워서 하는 자전거도 타고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후는 햇빛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슬슬 봄날씨가 오는 것 같아요 야외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하하 5분만에 매우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누워서 하는 자전거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버즈 체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콩벌레 같네요 뒤집혀서 바동거리는 트트 어이구 이적단거 어깐이 잘 빠졌네 영상 슬슬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유바.